나도 그동안 네 생각 많이 했다 무슨 생각? 너 없이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역시 혼자 사는 게 편하구나 불신이 우리의 구설을 살렸습니다 모든 것, 전택과 집중이 이를 때려치든지 조가장처럼 가정을 때려치든지 프레임자! 지금 그러면 여보세요? 누구야? 빨리 여기로 나와!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거냐? 딴 사람 생길 때까지 서로 놓고 그러는 거지 그래, 나 X나 불쌍하다 아, 이 나쁜 X끼야! 릴리블를 불렀어, 릴리블를 불렀어 머리로 어디든가 따돌들어 릴리블를 불렀봐요! 잘해주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 사진 좀 보시고 어때, 괜찮은 것 같아? 나 남자 만났어 어울려요? 제 목걸이입니다 로미오 선물이요 이런 경우가 말이 안 되는데 아, 좋아하냐? 어? 사냥이 X끼야 니가 이름을 어떻게 알아? 내가 이름을 했어, 엄마? 박선현이에요 상철씨 여자친구 이 친구 덕에 완전 개죽부렸눔? 너 완전 또라야 해 본 놈, 인마! 나한테 왜 이러냐? 생각나는 게 너밖에 없잖아 생각나는 게 너밖에 없는데? 생각나는 게 너밖에 없어서 니가 잘 모르나 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X나 나쁜 X끼였어 지금 나한테 이거 던져 X 누구야? 야, 이 개XX야! 옥상 놀라와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멘